리모 회장? 세모가 왜 리모 회장하고 같이 있는거지? 아! 하나야! 우리야! 어때? 뭐? 별로? 이게 별로라고? 지금 어디 가는거야? 소모스! xy! 인티그레이션! 고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에 학교는 왜 온 거야? 어, 햇볕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잠대잖아 너 그 손목시계 좋아 보인다? 별거 아니야 찌질이들이나 무건 갖고 자랑하지 난 아니거든? 난 저기 그늘에 가 있을게 뭐? 찌질이? 우리가 또봇 자랑을 너무 했나 보다 좀 삐친 것 같아 그렇다고 찌질이가 뭐냐, 찌질이가 응? 뒷녀야 옆에 세모 있어? 세모? 저쪽에 있어 근데 왜? 내가 세모 지갑을 주웠는데 한번 봐봐 에에? 리모 회장? 얘들아 어? 이게 왜 여기 있지? 아빠 네? 세모가 악당 리모 회장 아들이라고요? 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한테도 말해주려고 했는데 악당 아들을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리모 회장은 아빠 친구였어 싫어요 전 내보내세요 저도요 찜찜해요 찜찜하긴 뭐가 찜찜하다는 거냐? 아니 악당 아들이잖아요 악당 악당 아들이니까 악당이다 이거니?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면 됐다 나가 봐 그만 아빠 아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가 세모야 내가 널 꼬시는 거고 백설공주처럼 알았어요 어디 꼬셔보세요 자 땡동땡동 누구셔요?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네 지나가는 사과장수인데 니가 리모 회장 아들 세모 맞지? 아니요 정차 박사 아들 차돌인데요? 야 갑자기 거기서 차돌이가 왜 나와? 넌 세모랬잖아 세모 세모가 찐빵 사먹으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정말 넌 무조건 세모해 다시해 다시 땡동땡동 누구셔요?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네 지나가는 사과장수인데 이거 한입 먹어볼차 사과 싫어요? 진빵 주세요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세모가 사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당장 이 바보 같은 로봇한테 오글오글 탕을 먹여줘라 예 아하하하하 굿바이 세모 말이야 감옥에 있는 리모 회장이 일부러 우리집에 보낸게 아닐까? 리우치는 적 우리 아빠 속이고 말이야 우리한테 복수하려고? 우리 때문에 감옥 같다고 생각할거야 그러니까 악당 아니겠어? 가만 세모 뭐하지? 좀 전에 자고 있던거 같던데? 잔다고? 자고 있지? 없어 화장실 갔나? 혹시 쟤 지금 뭐하는거야? 내 말이 맞지? 리모가 뭔가 시킨거라구 쉿 역시 스파이야 스파이? 한글자막 by thoroughly 감사합니다.